안녕하세요 엘리니아 디넬의 하윤이에요 제가 저번에 인스타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잘잘의 야수다 야잘잘 야수다 모집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초등학교 중학교로 3명을 뽑기로 했어요 이렇게 3명을 뽑는데 그 중에서 제가 처음이 되어서 오늘 바로 수요일 29일날 찍으러 갑니다 그래서 먼저 가는 모습도 찍고 촬영할 때 조금조금씩 찍을거에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가시죠 고고고 지금은 현재 집입니다 제가 좀 이따 잘할 수 있게 저한테 힘을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떨려가지고 이렇게 쫄깃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잘할 수 있죠? 제가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야구를 너무 좋아하게 되어서 엘리니아 디넬의 하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? 먼저 가서 긴장 좀 풀어야겠어요 그러면 전 잘할 수 있을거에요 그리고 여러분 저 연습했어요 어떤가요? 곧 있으면 계약 맞으니까 머리도 예쁘게 자르고 이제 이렇게 머리가 뚱뚱뚱뚱 내일이 계약이거든요 일단은 한번 가시죠 고고고 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너무 떨려가지고요 일단 곧 있으면 촬영 시작한다고 하니까 빨리 이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들어가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잘 보셨나요? 제가 아까 떨려가지고 뭐 좀 실수도 했지만 그래도 네 다행히도 긴장이 좀 일찍 풀린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후 어후 항상 야잘잘 너무 잘 보이구요 다음에 또 출연 기회가 생기면 한번 더 신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구요 야잘잘 제가 나온것도 많이 2월 중순에 나온다니까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녕 그럼 안녕 우리 더 안녕 우리 더 안녕 끝 끝 5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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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